안녕하세요 말은 안녕하세요 하는데 가슴은. 와 막혀있다. 어느 한 놈을 죽여도 죽여야 될 거 같은 마음. 마음이 그렇다고. 누굴 이렇게 죽여버리고 싶어요. 지금 남편이 사업을 하고 너무 망해서.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조금만 버텨달라 기다려달라 하는데 도대체 제 남편은 언제쯤 잘 될까요. 언제쯤 잘 돼.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에요. 네. 내 남편이 사업이 언제쯤 잘 될까. 무료부터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에요. 그래요. 나는 근데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지. 내 남편이 언제 사업 내 남편이 언제 돈 줄까 그건 느껴져요. 그 내 남편이 언제 돈 벌다가. 나한테 돈 팍팍 줄까 그건 느껴집니다 근데. 내 남편의 사업이 언제 잘 될까라는 것은요. 그냥 당신의. 거짓말. 응. 지금 당신은 내 남편의 사업으로 찾아온 게 우리 집 아니란 말이야. 응 왜 뜨끔해. 내 애인이 언제 사업이 잘 될까요라겠지. 응. 아니야. 아니야. 괜찮아. 내 남편한테는 일도 관심이 없는 사람. 응. 나를 테스트했는지 아니면 한자락에. 말하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말을 돌렸는지를 모르겠지만. 지금 당신 미쳐있잖아 애인한테 그래서. 여자가 미치면 이렇게 되는구나. 내 돈 다 갖다가 애인 뒷바라지 짝짝 사업 뒷바라지 하고. 응 빛 내가면서 신랑 모르게. 응 모르게 빛 짝짝 내가면서 신랑 그 애인 뒷바라지 하고 그러고 있잖아 그치. 네. 자식이 둘이에요. 네. 둘이요. 딸 둘이에요. 딸 둘 이미 인사시켰죠. 애기 때부터. 아빠는 그냥 그냥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아빠.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을 진짜 내 엄마의 애인이자 아빠처럼 되네. 이 사람한테 잘 나갔죠. 네. 잘 나갈 때는 애들한테도 맹툰 옷 입혔을 것이고. 눌룰랄 눌룰랄 같이 차 타고. 네. 재밌게 살았겠지 재밌는 짓 했겠지. 내 남편 왕따 시키고. 그치. 네. 응. 그래놓고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신용불량자 바닥. 이렇게 보이거든. 아따 나 오늘 열 받으니까 점 잘 보네. 아따 아니야. 아니야. 나 열 받으면 나는 점을 잘 보더라고. 나 또 이상한 스캔 그 습관이 있더라고. 아니야. 맞아요. 맞지. 네. 그래 이제 약 올린단 말이지 내가 약 올렸지 왜. 난 이제 돈도 줄 돈도 없는데 자꾸 돈만 내놓으라니까 받을 때는 좋았지. 그쵸. 받을 때는 좋았는데. 어 좀 꽂아달라니까 그냥 꽂았는데 그게 지금 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커진 거잖아. 맞아요. 응. 그러니 여기로 해줘 해주자니 돈을 받아야 될 것 같고. 말해야 돼 말하자 말자니. 돈만 자꾸 달라니까 미칠 것 같고. 응. 내 서방이 언제 돈을 잘 벌 거가 아니라. 내 여 애인은 언제 돈을 벌어서 옛날처럼 만들어주나요 이거잖아. 응. 그치. 오늘 니 정신 똑바로 틀고 가야 되겠다. 당신 올 때 따라온 양반이 계셔. 젊은 남자분. 젊은 남자. 내 자식을 다 키워놓고 가지 못했다 당신 올 때 따라왔어. 내 자식 괴롭난 걸 보진 못했다 하고 갔다. 나. 아버지 자래 이분 누구야. 제 시아버지는 아니지. 그러면 인사 다녔었어요 시아버지 계셨을 때. 예. 결혼식은 못 봤대요. 맞아요. 그쵸. 내 아들이 외롭게 살았다고. 힘들게 살았다고 가난하게 살았다고. 너 인사 들어올 올 때 말을 했대. 아니야. 맞아요. 응 근데 자기가 부탁도 했대. 응 자기가 그때 몸이 아프고 있었대. 부탁도 했대. 근데. 니가. 내 새끼를 그렇게. 할 줄은 몰랐다네. 응. 니가 감히 니가. 천박하게. 니가 내 새끼에 자식을 낳아놓고. 니 그 남자친구한테. 미쳐가지고. 집안에 있는 돈 같아 홀라당발라당 다 갖다 주고. 그 남자친구가 언제 잘 돼. 내가 그 남자친구 목 잡고. 시아버지 말씀이야. 몇 놈들 다 목 잡고 있다. 응. 선녀지만 선녀들도 믿답니다. 아무리 나이가 어래도 그렇지 지금 어른 나이가 않게 보여요. 그러면 집에 지네 아비. 당신 아들을 말하겠지. 니 신랑을 말하겠지. 네. 니 신랑한테 따뜻한 밥 차려준 적 한 번도 없대 걔 보냈어. 초창기만 했었대. 응 내 말 틀렸을까. 근데 아플 때 약은 사달라고 했어요. 뭐야. 아플 때 약은 사달라고 했어요. 신랑. 네. 아플 때 약은 사 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. 니가 지금 미쳐있는 것은 니 애인한테 미쳐있고 신랑이라는 의무는 그냥 응 그냥 그 의무감 의무감이 아니라 그냥 한 집에서 따로따로 그냥 생활했을 뿐이라고 약은 나도 사주겠다. 지나간 사람도 사주겠다. 됐어요. 그 남자가 성공을 못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요. 나는 그것까지만 해요. 못 여니까. 뭐 할 필요도 없고요. 시아버지의 대변을 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요. 뭐 내가 당연히 한 일이 없잖아요. 니가 그렇게 살든 말든 니 몸으로 니가 산다는데 안 그래요? 네. 아멘